자 또 동일에 가봅시다 동일아 벌써 마지막입니다 고기를 올린 다음에 새우젓을 올리고 마늘을 넣고 자, 빈티를 넣고 자, 갑니다 이야, 이거 봐 자, 이거 해봐, 이거 해봐 맛있었습니다 씹는 순간 육즙이 짜아악 너무 맛있습니다 자, 물을 엽지 했었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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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렇게 하는 거 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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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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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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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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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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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한 번 자료 알려볼까? 귀엽지 먹고 얹어서 먹고 협재 한 바퀴 돌면 되잖아 주방합니다 해안도를 타고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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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수요 해야 되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드라이브가 좋습니다 으 으 오우 물 담길 물을 지나서 물 담길을 먹어야 되는데 와우 오우 기로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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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버전같은 건 잡아보면 안 되겠다 오우 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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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어승 생악 정상 해발 1169메달입니다. 켜졌습니다. 다음에는 여기가 1169메달지만 다음에는 1700메달에 승부를 걸어보겠습니다. 예. 너무 힘들어서 말을 더벅걸렸습니다. 전망을 한번 봅시다. 요쪽이 애월쪽 요쪽이 제주공항에 있는 제주시 조천을 지나서 한라산 증상이 눈앞에 보입니다. 올라오는 우승생각 주차장에서 한 30분 가량 뮤직비디오 거리에 있는 그런 영상이 나오겠습니다. 감탄 위서로 나옵니다. 힘들었습니까 전혀요 그러면 어땠습니까 비행기인데 얼마나 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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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둘이 한번 사랑의 포즈를 뛰어서 10분만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그 증거를 땀이 안 났는데 아 좀 났네 저도 한번 너무좋습니다 상쾌하고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시야가 너무 좋습니다 하하 가상 지금 이게 무슨 동영상인데 아 빨리 아니 어떡하지? 자 빨리! 찍었어 찍었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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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찍었어? 한 번만 해봐 앉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안돼 안돼 동산 찍었어요 동산 찍었어 여기는 동영상 하면 남기자 이수하입니다 여기는 동백이야? 까멜리아 힐 까멜리아 힐입니다 여기는 송동식 뜯고 있나? 지금 어느 골프장에서 골프 치고 있는 거야 지금 어? 송동식 보고 이거 깔아놔자 오키톡기 오키톡기 깔아놔까? 골프 못치기 아이 골프 치러 봤구나 그런 거 같아 촉이 딱 있네 알 dl어 그것은 예전부터 정말 놀라운 거였다 이렇게 아무것도 하아 엔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손동수 입사에 한 마디 말씀하세요. 어우 집사님. 어우 너무 좋아 여기. 어서와. 빨리 오세요. 나 이렇게 말을 해야지. 우리는 오늘 잠 안 잘 거야. 새벽까지 카톡 보낼 거야. 새벽까지. 언제 거기가 돼. 잠 못 자게 할 거야. 올 때까지 카톡 보낼 거야. 오늘 생산일출봉 등반 어떠십니까? 제주도로 오세요. 아니 못 됐냐고. 너무 좋았습니다. 자행등간이 너무 좋습니다. 손님씨야. 하고 싶은 말 있는데. 메로 메로. 송동시 보고 있나. 여기는 제주도 성산일출봉. 같이 모든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 당장 사표 쓰고 와. 어 심심이네. 하하하하. 합시다. 감사합니다.